포항 지진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포항 0일만 해상에서 진행하려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실증 사업도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실증 사업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속에 저장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하 750에서 800m 아래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어 집안에 무리를 주고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포항 시민들도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포항 0일만 해역의 포항 분지를 사업지로 선정하고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